공짜 갔다가 신자 보니 이마도 몰라도 이마도 받았다 신고하지? 응 응 받았지 그래 그래 그래도 몰라도 원소로 만원공인 관장도 있다 아이가 나이도 나머지 알게 그 뭐야 이마도 알다 아이가 그런 시장 내십다 응 그런 날이 있겠네 한 시장에 응 월급 세 배도 많은 거 신고 사면 가 그것도 신고 사면 그것도 신고 사면 그것도 신고 사면 그것도 신고 사면 좋다 응 그것도 확실한 운동인데 30년을 다 몰라야겠다 이걸로 또 이자 받았거든 응